자 우리 이제 기출 지문 특강 2주차 경제론이죠. 경제론 파트. 경제론은 보통 이제 다섯 문제 많이 나오면 다섯 문제 나오는데 계산 문제가 한 문제나 두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말 문제로는 최대 네 문제 아니면 세 문제 정도가 보통 나오는 거고 말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사실 원리만 좀 이해하면 말 문제 오늘 기출 지문을 풀어보겠지만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계산 문제가 좀 중요하니까 계산 문제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경제론 보죠.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유량과 저량을 구분할 때 중요한 건 저량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죠. 일정 시점에 가장 대표적인 시점은 현재 이렇게 나올 때 시점이죠. 저량은 일정 시점에서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으로 현재 이런 말 나오면 시점을 얘기하는 거다. 측정되는 양으로 예를 외워야죠. 제자가 보통 부인 이렇게 외워야죠. 재고, 자산, 자본, 가격, 가치, 보급률, 통화량, 부채, 인구수, 제자가 보통 부인. 이 암기하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 좀 더 확인할 건 수요 공급 거래량, 수입 지출 합쳐서 수지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유량인데 여기에 저량이 변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으면 이건 뭘로 바뀐다? 유량. 이거 주의해야 돼요. 이번 모의고사에 나올 텐데 나오면 틀리면 안 돼요. 실수하면. 이런 건 무조건 맞아야 된다. 자, 일정 기간에 측정하는 양은 유량. 근데 우리 시험에서 한 번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저량을 저량이라 하지 않고 스톡이다라고 나왔어요. 스톡. 스톡이라고 읽어요. 스톡이라고 하는 건 저량. 플로우라고 하는 건 유량. 이렇게 영어로도 나온 적이 있으니까 스톡이 저량이다. 이거 하나 해석해 놓고. 자, 두 번째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는 원인부터 결과까지의 변화 과정을 얘기하는데 이때 만약에 A 수요량의 변화라고 재화를 집어넣어보죠. A 수량의 변화. 얘가 A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면 관심 갖는 건 가격이에요. 양이에요. 양이 관심인 거예요. 경제론에서 무조건 중요한 건 양이에요. 그래서 이 수량이 A의 수량이 변할 때 A 수량의 변화라고 하고 얘가 A 수량이 변할 때 A 수요의 변화라고 해요. 그럼 두 개의 차이는 뭐냐. 원인이 차이가 있는 거죠. 해당 재화라면 관심 있는 그 재화니까 A 가격에 의해서 A 양이 변하게 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 모습은 곡선 상에서 상에서라는 건 위에서 점이 이동하는 거고 점이라는 말은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점이 없이 곡선 위에서 이동한다. 이 말도 만든 얘기예요. A 수요의 변화는 A 수량이 변하는 건데 여기에 원인이 A의 가격, A의 가격이 아닌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변하게 될 때 이걸 우리가 A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봤을 때 A의 수요량이 다 변한대요. 여기도 A 수량이 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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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 이제 원인을 줬을 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원인이 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무슨 변화라고 할 거냐라고 얘기할 때는 다 A의 수요량이 변하는 거니까 A의 수요량의 변화 아니면 A의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A의 수요량의 변화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원인이 뭐일 때 A의 가격에 의해서 변할 때만 얘를 A의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 이걸 뺀 나머지 여기가 뭐 소득이 변했다, 인구수가 변했다, 금리가 변했다, 기타 등등이 다른 거에 변하면 모두 다 뭐라고 한다? A의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의자는 빼도 괜찮아요. A 수요의 변화, A 수요의 변화. 얘가 나타나면 곡선 위에서 움직이는 거고 얘가 나타나면 곡선이 좌측이나 우측으로 이동한다 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은 해당 제화는 A예요. 이 해당 제화는 이 수요량에 있는 변화되는 수요량의 제화가 해당 제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관심 있는 거니까 A의 가격 변화 하나고 나머지 뺀 나머지는 이렇게 나머지 다죠. 이런 것들은 수요의 변화 요인이죠. 이때 다른 제화는 전혀 관련 없는 다른 제화가 아니라 A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제화를 얘기하는 거죠. 관계가 있는 다른 제화예요. 관련 있는 다른 제화는 두 가지가 있어요. 대체제와 보완제 이렇게 있죠. 대체제와 보완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인상 쓰면서 수업 듣지 말고 지난주도 그랬는데 좀 가볍게 오늘 수업도 들었던 내용이니까 다 확인하는 내용이잖아요. 모르면 또 질문해야 돼요. 다시 전에 얘기했지만 돈 내고 특강도 들고 시간도 투자했는데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모르는 게 있으면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도 질문해가지고 알고 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친절하게 다 설명해야 될 거니까. 절대로 이것도 몰라요. 라고 얘기 안 할 거니까 편하게 질문해요. 그래서 이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이따가 질문을 확인해 볼 거고. 대체제, 보완제. 경제론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거죠. 대체제, 보완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대체제는 서로 비슷한 재화를 얘기하는 거죠. 비슷하니까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보완제는 서로 도와주는 재화죠. 얘가 좀 쉬우니까 보완제는 서로 도와주는 샤프와 샤프심 관계, 치약과 치수로 관계. 그럼 얘 사면 얘도 사야 돼요. 살 때 사는 건 보완제. 대체제는 얘 안 사고 대신 얘로 사는 거예요. 안 살 때 사거나 살 때 안 사면 대체제 관계를 얘기하죠. 그래서 두 재화의 관계를 구분할 때 A를 안 살 때 B를 샀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A를 안 살 때 B를 샀다는 건 관련이 있으니까 A 안 살 때 시장에서 B를 많이 사게 된 거예요. 어떤 관계냐? 안 사는 대신에 얘로 대체한 거죠. 비슷한 관계이니까 대체제예요. 근데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요즘은 초창기는 이렇게 많이 나왔다가 요즘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안 살 때 산다. 살 때 안 산다. 이건 대체제. 만약에 이제 가격으로 나올 때 A의 가격이 비싸졌어요. 이때 B를 많이 샀대요. A가 비싸졌는데 갑자기 왜 A가 아니라 B를 많이 사게 됐느냐 이걸 해석해라 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모든 재화에 들어맞는 수요법칙이 있죠. A가 비싸지면 이걸 가지고 확인할 수 있죠. A를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비싸면 안 산다. 수요법칙이죠. A를 안 살 때 B를 사게 됐으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안 살 때 샀으니까 대체제 관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C를 살 때 D를 샀다. C를 샀는데 갑자기 시장에서 D도 많이 사게 됐다. 얘와 얘가 보완제 관계인 거예요. 얘가 샤프면 샤프심을 얘기하는 거죠. 서로 도와주는 관계니까 보완제고.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해보죠. C의 가격이 싸졌는데 느닷없이 D를 많이 사게 된 이유가 뭐냐. 그럼 C와 D가 관련이 있는 거겠지. 어떤 관련이 있을까를 따질 때 C가 싸졌으니까 C를 산다 안 산다? 산다.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산다. 얘 살 때 얘도 산대요. 그럼 얘 있을 때 얘도 필요한 거니까 서로 도와주는 관계지 보완제 관계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살 때 안 사면 대체제. 살 때 사면 보완제. 절대 까먹으면 안 되고. 이건 경제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핵심 내용이고. 질문 한번 보죠. 1번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유량과 저량이죠. 유량은 일정 시점에서만 측정 가능한 개념이다. 시점에서 측정하는 건 저량이죠. 유량은 일정 기간에 측정하는 양이고. 얘가 틀렸고.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런 얘기죠. 이렇게 얘가 나왔을 때. 쭉 보니까 유량의 경제변수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건 제자가 보통 부인 들어가면 안 되죠. 보니까 여기에 자본이 들어갔어요. 자산자본은 제자. 자자의 자산자본은 저량이죠. 얘가 들어가서 틀린 거죠. 세 번째 보니까 신규 공급은 이라고 나왔어요. 신규 공급.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공급을 얘기할 때 신규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에 만들어지는 양을 얘기해요. 신규 공급은 신규 부동산의 주택이든 아니면 부동산이든 공급을 얘기할 때는 얘는 수요량 공급량 얘기하는 유량을 얘기하는 건데 특이하게 이제 우리가 공급을 얘기할 때 만들어져 있는 주택을 팔려고 내놓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걸 만들어져 있는 걸 쓰고 있는 거니까 뭐라고 하냐면 재고라고 하죠. 그래서 주의할 건 만약에 재고 주택의 공급량 이렇게 나왔으면 얘는 만들어져서 존재하는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고 나왔으니까 이건 뭐다? 얘가 나오면 저량이 나와야 돼요. 저량. 재고 주택 공급량 나오면 얘는 저량이다. 그래서 수요량 공급량이 모두 다 유량이다라고 하면 안 되고 제자가 보통 보이는 저량인데 특이하게 저량에 변하는 값이 붙어있으면 유량으로 변하고 공급량 중에 또는 수요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점에서 수요량 공급량 또는 재고 주택의 수요량 공급량 나오면 재고 들어가 있으니까 저량으로 변하는 거예요. 저량. 재고가 나오면 저량이다. 신규 공급이니까 일정 시점에서 측정되는 저량 개념이 아니라라고 나왔어요. 이건 출시자가 이제 속이려고 문장을 조금 유도한 거죠. 실수를 유발하려고. 일정 시점에서 측정되는 저량 개념이 아니라라고 나왔어요. 아니라. 이건 뭐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에 측정되는 유량 개념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신규 나오면 유량. 근데 우리 아까 수업 중에 잠깐 하나 했던 게 있었어요. 가격 예상 한번 보죠. 가격 예상.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했다고 보죠. 그럴 때 부동산의 공급이 어떻게 변할 거냐라고 물어봤어요. 공급을 얘기하고 있어요.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했다. 근데 이때 부동산이 신규 주택이냐 아니면 재고 주택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한번 해석해 보면. 이게 만약에 신규 주택의 공급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이 신규 주택의 공급의 공급자는 누구예요? 신규 주택이니까. 만드는 사람이니까 건설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공급자는 건설업체를 얘기하고. 여기에 만약에 재고 주택의 공급이라고 나오면 이거의 공급자는 누구예요? 가지고 있는 주택 보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보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보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고라는 건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팔려고 내놓는 걸 얘기하는 거고 신규 주택은 얘는 만드는 건설업체가 만들어서 공급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면 가격이 오를 것 같대. 그럼 건설업체는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가격이 오를 것 같대. 미래. 그럼 지금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지. 맞아요? 너무 또 무거워 있어 분위기가. 편하게.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얘는 신규 주택 공급 뭐 한다? 증가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고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 생각할 때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격이 오를 것 같대. 그럼 지금 팔아야 돼? 나중에 팔아야 돼? 나중에 팔아야 돼? 오른 때. 그런데 우리는 항상 지금을 묻는 거예요. 그럼 지금 팔아? 안 팔아? 안 팔고 나중에 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공급 뭐 한다? 감소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규와 재고를 좀 구분할 필요 있어요. 이것만 의미만 해석하면 돼. 어려운 건 아니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건설업체 입장에서 비싸질 것 같으면 만들어야지.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싸질 것 같으면 나중에 팔아야지. 지금 안 팔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 주택이면 보유자를 얘기하는 거고 신규 주택이면 건설업체를 얘기한다. 이 두 개의 차이를 구분해 놓고. 두 번째 보니까 저량은 이라고 나왔는데 일정 기간이 아니라 일정 시점에서 측정하는 양이고. 이렇게 나와야 되고. 지문을 보니까 저량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물어봤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죠. 제자가 보통 부인 이렇게. 그리고 수업에 들었던 걸 특강에서 다시 하지만 아는 거지만 그냥 넘기지 말고 이 시간에 완벽히 외워버린다 생각하면서 집중하셔야 돼요. 제 있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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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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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보. 보급률. 통. 통하량. 보통 부. 인이니까 인구. 근데 이제 붙어져 있는 게 있잖아요. 붙어져 있는 걸 볼 때 그냥 이거 가니까 다 저량이지 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좀 더 완벽하게 하려면 여기에 주택, 도시, 주택, 가게 이렇게 나왔잖아요. 변하는 개념이 없어. 변동분, 상승분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럼 다 뭐다? 저량이다. 라고 해야 돼요. 근데 저량에 변동분, 상승분 이런 거 들어가면 유량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이건 모두 다 저량. 이렇게 해석하는 거 맞고 자. 3번 보죠. 3번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다른 걸 보면 안 돼요. 얘를 봐야 돼요.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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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다가 별표 쳐놓고 똥라미 해놔야 돼요. 저량의 수요량이다. 라고 하는 게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출시자가 묻는 건 얘를 유량의 수요량이라고 나오면 안 된다. 저량의 수요량이라고 나와야 된다. 자. 무슨 얘기냐면 봤더니 현재라고 나왔어요. 현재. 현재. 이건 시점이다. 기간이다. 시점이죠. 일정 시점이에요. 일정 시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 저량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나왔으니까 여기에는 무조건 저량이 나와야지 여기에 유량의 수요량 공급량 나오면 안 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죠. 150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하고 그 중에 100만 채가 공가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만들어져 있는 주택이 몇 개라는 거예요. 1500만이라는 거죠. 만들어져서 존재하는 양이 저량의 공급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저량의 저량의 공급량은 얼마? 1500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저량의 공급량이라고 해야 돼요. 이때 100만이 공가 비어져 있으니까 저량의 수요량은 얼마? 1400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저량이 들어가야지 여기에 유량의 수요량, 유량의 공급량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해보죠. 만약에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주택 공급이 주택 공급이 5만이 되었고 5만이 되었고 1만이 미분양 상태다. 미분양 되었다. 이렇게 나왔다 해보죠. 자. 그럼 이건 수요량과 공급량을 이걸 해석해봐라 라고 얘기할 때 중요한 건 얘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얘는 시점이에요. 기간이에요. 기간을 얘기하니까 여기에 수요량, 공급량을 쓸 때 저량이라고 써야 돼요. 유량이라고 써야 돼요. 유량이라고 써야 돼요. 유량의 수요량, 유량의 공급량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기간 나왔으니까 유량이라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 공급이 5만 됐다는 건 이건 재고주택이 만들어져 있는 게 5만이 있다는 게 아니라 새롭게 1년 동안 만들어낸 게 5만이다. 이 중에 1만이 미분양이니까 4가지 하는 게 1만이다. 그럼 4간량은 4만이다. 그래서 유량의 수요량, 유량 공급량 얘기할 때 유량의 공급량은 5만이 신규로 이때 주택은 신규를 얘기하는 거고 5만이 새롭게 만들어졌고 이때 미분양이 1만이니까 유량의 수량은 4만이다라는 거예요. 숫자 체크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기간 나오면 유량이라고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현재 나왔으니까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된다? 저량이 나와야 돼요. 이게 쭉 봤을 때, 이 질문을 봤을 때 출제자가 묻고자 하는 건 시점 나오면 저량, 기간 나오면 유량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출제가 틀리게 한다면 얘를 틀리게 내는 거지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번째 보죠. 수요 곡선상에서, 부동산 수요 곡선상 수요량은 가격 수준에서 부동산 구매 의사, 금융력이 있는 구매 의사, 사고자 하는 구매 능력, 구매력이죠. 경제력, 구매력을 갖추고 있는 수요자가 중요한 건 예죠.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맞아요. 이 수요량은 수요 곡선상에서 수량이에요. 이건 없어도 되는 약인데 어렵게 보이려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량이나 수요는 가장 중요한 건 실제로 한 게 아니라 하고자 하는이에요. 말이 없어도 능력을 갖춰야 되겠죠. 하고자 하는 거에 의사도 당연히 있는 거겠고 그래서 틀린 지문에 두 번째 보니까 일정 기간은 맞아요. 수요량, 공급량은 유량 개념이니까 일정 기간에 실제로 구매한 게 아니라 하려고 하는 이라고 나와야 되고 공급량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공급하고자 하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공급하고자 하는 실제로 사거나 판 게 아니라 사려고 하거나 팔려고 하는 사전적 개념이어야 된다라는 거 5번을 보면 얘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수요법칙과 공급법칙 얘기하는 거죠. 공급법칙에 따르면 공급법칙이면 비싸면 판다. 수요법칙이면 비싸면 안 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격과 공급량은 비싸면 판다. 무슨 관계? 무슨 관계? 비례관계. 이걸 이제 얘기할 때 그럼 곡선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아요. 비례관계하면 오른쪽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른쪽이 올라가는 우상향 모양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얘가 PQ가 있을 때 올라가야 돼요. 여기에서 비싸면 양이 증가 판다. 이렇게 나와야죠. 공급곡선은 오른쪽에 올라간 모양이다가 비례관계다. 비싸면 판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러면 비싸면 판다 나와야 되니까 공급량은 뭐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수요량일 때는 어때요? 이게 이제 이렇게 나왔지만 수요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은 무슨 관계? 반비례관계. 비싸면 안 산다. 모양은 오른쪽이 내려가 있는 모양. 이때 가격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수요법칙 나와도 기본적으로 맞아야 되고 6번 보니까 수요량의 변화는? 이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원인이 해당 주택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의 변화는? 이라고 나왔어요. 이건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해당자와 가격이 변한 거죠. 해당자와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한 거예요. 이건 수요량의 변화니까 곡선 뭐에서? 상에서 이동한다. 점이라는 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곡선 위에서 이동한다. 위에서. 보조 마찬가지로 해당자와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하면 이라고 나왔어요. 해당자와 가격이 변했으니까 이것도 공급량의 변화니까 공급곡선 위에서 동일한 공급곡선 상에서 점의 이동으로 변한다.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나 공급량의 변화는 해당자와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변할 때 곡선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수요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를 얘기하고 7번 보죠. 수요량을 변화시켰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원인을 보니까 원인을 보죠. 여기에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라고 나왔어요.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했다. 인구가 감소해서 라고 나왔고 여기에 단독주택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나왔는데 아파트에 라고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건설업체수가 증가해서 공급이 변했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원인을 보니까 해당자와 가격은 있어 없어요. 이건 가격이 아닌 가격 이외의 요인이잖아요. 그리고 얘는 인구고 얘는 가격이 나왔는데 해당자와는 아파트를 보는 거예요. 아파트가 변했냐를 얘기하는데 아파트 가격이 아니라 다른 자와 가격이 나왔어요. 여기는 주택이라고 해당자와가 나왔는데 주택이 아니라 건설업체수가 나왔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원인은 다 해당자와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변한 거예요. 그럼 얘들은 다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 변화 모습은 곡선이 이동하는 걸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원인이 해당자와 가격이 아니라 다 해당자와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나타났으니까 이건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 곡선이 이동해야 된다. 이때 좀 더 곡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 것까지 해석해야 우리가 질문을 완벽히 맞을 수 있는데 한번 따져보죠. 자,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서 수량을 변화시키면 이라고 나왔어요. 원인이 가격이 아니라 다른 요인이니까 수요의 변화니까 곡선이 좌측 또는 우측으로 이동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곡선이 좌측으로 움직일 때 수요 곡선 한번 보죠. 수요 곡선에서 PQ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좌측 움직이면 이렇게 가는데 얘가 마치 이렇게 내려간 것처럼도 보이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측으로 가면 얘가 이렇게 가는데 마치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보이네라고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곡선이 좌하향으로 이동한다, 우상향으로 이동한다라고 표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좌하향이면 좌측이다, 우상향이면 우측이다. 곡선 이동할 때는 좌측, 우측만 판단하면 돼요. 상하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좌측, 우측. 자, 그래서 맞는 얘기인데 이 지문에서 한번 우리가 조금 해석해 볼 게 있어요. 엄격히 얘기하면 자,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화되면 이라고 얘기할 때 이게 수요의 변화가 되려면 좀 완벽한 문장으로 바꿔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가격이에요. 해당 재화 가격이에요. 여기에 해당 재화죠. 해당 재화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화하게 되면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엄격히 얘기하면 완벽한 문장은 아니잖아. 맞는 거 아니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엄격히 얘기하면 해당 재화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수량이 변할 때 수요의 변화라고 하죠. 지금 제 얘기에 동의하고 있어? 네, 대답 좀 해줘봐요. 근데 여기에 그냥 가격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가격 이외니까 해당 재화 가격 빠진 건 맞죠? 그러니까 포함된 얘기야. 여기에 다른 재화 가격이라는 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엄격히 얘기하면 완벽한 문장을 해당 재화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서 수량이 변할 때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데 해당 재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격 이외니까 가격, 다른 재화 가격 이런 거 모르고 가격 이외니까 가격 이외니까 소득, 인구수, 금리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변하는 것도 다 수요의 변화 맞죠? 그러니까 틀린 문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는 완벽한 문장만 옳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문장에서 틀린 게 없으면 옳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빠진 건 뭐냐면 가격이 여기에 다른 재화 가격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다른 재화 가격이 변해서 해당 재화 수량이 변하는 것도 수요의 변화 맞아요. 이것도 맞잖아. 그래요. 그런데 그 얘기가 빠졌다고 해서 틀렸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결론은 완벽한 문장을 해당 재화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수량이 변하는 걸 이걸 수요의 변화라고 하지만 해당이 빠졌다 하더라도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이라면 가격 다 빼고 소득, 인구, 금리 이런 거에 의해서 변하는 것도 수요의 변화 맞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문장으로 봤을 때는 틀렸다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옳은 문장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건 완벽한 정의만 옳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지문에서 틀린 게 없으면 옳다고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 얘기가 좀 하고 싶었던 거고 두 번째 보죠. 인구 감소니까 자 얘는 원인이 해당 재화 가격 이외의 요인이니까 수요의 변화죠. 그럼 곡선이 뭐 한다? 이동한다. 자체라는 건 없어도 돼요. 곡선 이동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얘가 이제 중요하죠. 아파트의 수요의 변화라고 했어요. 해당 재화는 뭐예요? 아파트의 아파트 아파트의 수요의 변화를 얘기하니까 그러면 수요의 변화라고 나왔으니까 아파트의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이 나와야죠. 보니까 여기에 아파트가 뭐예요? 단독주택 가격이 나왔어요. 그럼 이건 아파트의 가격 아닌 다른 요인이니까 뭐라고 본다? 수요의 변화라고 해석해야 돼요. 이 지문이 나올 때는 무조건 방향까지 물어보는 게 일반적인데 한번 해석해보죠. 단독가격이 내렸어. 그럼 단독을 산다 안 산다? 산다. 산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대체제 관계다라고 주어질 거고 말이 없어도 주택으로서의 대체제예요. 그럼 대체제라고 했을 때 얘를 사면 아파트는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그럼 아파트의 수요가 늘어요 줄어요? 줄 거예요. 그럼 아파트의 수요가 감소니까 아파트의 수요 곡선 어느 쪽으로 이동한다? 좌측으로 이동한다.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이제 결론이죠. 이따가 이런 지문이 나올 거고 그런데 두 번째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변해서 변한 거래. 원인이 해당 제어 가격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아파트의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 맞는 얘기고 똑같은 지문인데 주택의 해당 제화예요. 얘가 해당 제화인데 주택의 공급의 변화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공급량의 변화가 아니라 공급의 변화니까 주택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건설업체니까 주택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이죠. 공급의 변화고 주택가격이 변했다라고 원인이 주택의 공급이라고 나왔는데 그런데 해당 제화가 가격이 변한 거예요. 이건 공급량의 변화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공급량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공급의 변화, 수요의 변화를 구분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지문은 원인만 봐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원인, 변화된 원인이 해당 제화가 가격이냐 아니냐에 의해서 곡선 위에서 움직이냐 곡선이 움직이냐 이건 바로 그냥 뒤에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지문을 많이 보다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걸 조금 더 응용해서 이제 수요량이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걸 찾는 건데 일단 보죠. 소득이 증가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죠. 곡선 이동해야 돼요. 그럼 곡선이 이동한다라고 나와야죠. 소득이 증가하면 말이 없으면 정상제예요. 말이 없으면 정상제. 그럼 돈 벌면 뭐한다? 산다. 산이니까 수요량이 뭐해야 돼요? 증가해야 되겠죠. 그럼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라고 해야 돼요. 우측으로. 이게 우상향으로 나왔다 들어도 중요한 건 우가 중요한 거예요. 우측으로 이동했다라고 나와야죠. 좌측이 아니라 우측. 이때 상하는 중요한 건 아니라고 했어요. 곡선 이동할 때는. 틀렸고. 9번 보죠. 거래세가 인상되면이라고 나왔어요. 이것만 딱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 그럼 곡선 이동해야 되겠네요. 곡선이 이동하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세금이 인상했으니까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수요가 줄 거니까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이때 상하는 따질 필요가 없다. 좌가 중요한 거예요. 오른 지문이고. 아파트 대출 금리 하락은? 이라고 나왔어요. 금리 하락이라고 나왔죠. 원인이 해당자와 가게가 아니니까 당연히 수요의 변화. 그럼 곡선 이동하겠네. 그래서 곡선이 이동한다. 수요의 변화. 대출 금리 하락이 했으니까 대출 받기가 쉽겠네. 그럼 수요가 뭐한다? 증가한다. 좌측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 좌측이다 또는 아까 좌하향이다 이런 말을 계속 번갈아 쓰는데 중요한 건 좌측이 중요하고 우측이 중요한 거지 상하는 중요한 게 아니다. 곡선 이동할 때. 자, 보죠. 아파트 대출 금리 하락하면, 금리 하락하면 이라고 나왔어요. 이건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곡선상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곡선이 이동해야 된다라고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지문이 나와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돼요. 곡선상에서 상향으로 이동한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곡선상에서만 이동한다고 했다가 29에 상향이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한번 잠깐 해석해 볼게요. 이게 이제 아직 우리 시험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새롭게 출제자가 맘먹고 또 문제를 낼 때 이렇게 낼 수 있을 거예요. A 가격이 상승해서 A 수량이 변화가 되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대. 자, 그러면 수량이 늘어야 줄어요. 이거 대답을 해야지. 비싸면. 같은 제화니까 수요법칙. 비싸면 안 산다. 수량이 줄겠죠. 자, 곡선이동해야 돼. 곡선상에서 움직여야 돼. 곡선상에서 움직여야죠. 그럼 이건 A의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량의 변화. 그럼 곡선상에서 점이동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어요. P, Q가 있을 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점이 어딘가 움직일 거야. 이쪽으로 움직일 거냐, 이쪽으로 움직일 거냐라고 보는 거죠. 어느 쪽으로 움직일 거냐를 따져야 돼. 어느 쪽으로 움직여요? 1번이야, 2번이야. 1번으로 움직여요, 2번으로 움직여요. 우리 자신을 가져봐. 비싸졌대, 비싸졌대. 비싸지면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돼. 아, 비싸졌대. 가격이 비싸. 얘가 올라가면 비싸진 거고 내려가면 가격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얘가 비싸지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여기서 비싸면 안 산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 자, 그러면 보죠. 여기가 비싸졌으니까 수위량이 변하죠. 그럼 이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수위량이 변하니까 곡선 어디에서? 상에서 이동하는 거죠. 점이 이동하죠. 이때 이제 상향이냐 하향이냐 이렇게 따질 때 비싸졌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 올라가야 돼. 상향으로 가야 돼요. 상향으로. 그러니까 점이 위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엄격히 얘기하면 이 상향이라는 걸 좀 더해서 가면 상향인데 좌상향이냐 우상향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느 쪽으로 상향이야? 좌상향이야. 수위량은 무조건 이렇게 생겨먹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우상향은 있어? 없어? 없어. 수위량은 오른쪽에 내려가 있으니까 이렇게 좌상향 아니면 우하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는 좌상이 다 모두 다 중요해. 수위량은 이렇게 생겨먹었으니까 방향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상향은 어디 상향? 좌상향으로. 곡선 이동하는 게 아니라 뭐가? 점이 좌상향으로 이동한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안 나왔지만 실제 우리 지문에서 이건 나왔잖아요. 상향이. 틀린 지문으로 나왔지만 이게 다시 출제자가 어렵게 낼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이제 이거 보죠. B의 가격이 하락해서 B의 수요량이 늘었대요. 이렇게 나왔어. 그럼 B가격이 변해서 B수요량이 변했잖아요. 해당자가 가격이 변했잖아. 그럼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량의 변화. 그럼 B수요량의 변화라고 해야 될 거죠. 그러면 B수요곡선 위에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곡선 위에서 상향이냐 하향이냐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가격이 어땠졌어? 내려갔어. 그러면 상향이야 하향이야? 하향으로. 그래서 여기가 곡선 상에서 하향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시험 지문에 한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곡선 이동할 때는 좌측 우측 이것만 따지면 돼. 좌측이냐 우측이냐. 그럼 해당자가 가격에서 변할 때는 수요량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일 때는 곡선 위에서 움직여야 되겠죠. 이때 비싸지면 무조건 무슨 쪽? 상향. 싸지면 무조건 하향. 곡선 위에서 상향, 하향. 여기까지만 우리 시험에 나온 거예요. 여기서 물론 이건 틀렸지만, 볼 것도 없지만. 이걸 좀 더 만약에 여기에서 A재와 가격이 변해서 A수량이 변했다. A재와 가격이 비싸졌다. 비싸졌다라고 나오면 수요량이 변한데 곡선 위에서 어느 쪽으로 상향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됐어요? 곡선 위에서 움직일 때는 아직까지는 상향, 하향만 따지면 되는데 비싸지면 상향, 싸지면 하향. 이렇게 따지면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보면 이자율이 올랐대요. 금리 얘기하는 거죠. 이자율은 금리 얘기하는 거죠. 금리가 올랐어요. 대출받기가 어렵겠지. 공급자도 만들 때 대출받아서 공급할 거니까. 그럼 공급이 늘어야 줄어요. 줄겠죠? 대출받기 어려울 거니까. 그럼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이동한다라고 나와죠. 원인이 주택의 가격이 아니라 이자율 나왔잖아요. 그럼 얘도 공급의 변화, 곡선 이동하겠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한번 봐요. 원인이 모두 다 해당자와 가격이 아니야. 맞죠? 해당자와 가격이 아니죠. 그러면 얘는 다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 뭐가 이동해야 돼요? 곡선이 이동해야 된다. 이때 이제 어느 쪽으로 이동하냐라고 지문이 나올 때 원인에 의해서 양이 증가하면 우측, 양이 감소하면 좌측. 이거 따지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하나 여기서 이걸 바탕으로 이 지문이 만약에 출제자가 맞먹고 좀 어렵게 된다고 했을 때 곡선 위에서 움직일 때, 곡선 상에서 이동할 때 수량이 변하죠. 공급량이 변화 나올 때 곡선 위에서 움직이니까 이때 가격이 비싸지면 어느 쪽으로 상향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가격이 싸지면 하향으로 곡선 위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어려운 모의고사에 이 지문을 한번 쓸 거예요. 한번 쓸 때가 나올 건데 아 그때 이런 얘기 했었지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정리를 좀 하고 자 11번 보죠. 자 11번은 잘 봐야죠 문장을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오를 걸 기대하면 이라고 나왔어요. 가격이 내린 게 아니라 내릴 거라고 예상하면 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 원인은 해당자가 가격이 변한 게 아니죠. 심리가 변한 거예요. 올라갈 거 같다, 내려갈 거 같다. 그럼 이건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 뒤에 뭐 나와야 돼? 곡선이 이동한다라고 나와야죠. 곡선이 이동한다. 근데 얘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곡선 상에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곡선이 움직인다. 이렇게 봐야죠. 자 그럼 뭐죠? 가격이 오를 거라고 기대했어요. 이때 수요를 얘기했네. 그럼 미싸질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 산다 안 산다? 이거 모르면 중개업을 못해. 가격이 오를 것 같대. 사요 안 사요? 사. 사죠. 사. 그러면 곡선이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나왔죠. 자 이 지문도 보니까 얘는 일단 지문은 틀렸어요. 가격이 내릴 거라고 예상하면 이니까 곡선 이동해야지 곡선 상에서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곡선 상에서 움직일 때도 하향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이 지문이 아직 우리가 답으로 쓴 지문은 나오진 않았어요. 수요량의 변화가 나와서 상향이냐 하향이냐 곡선 위에서 점이 어떻게 움직이냐 이건 아직 안 나왔지만 틀린 지문으로 나왔지만 이런 말이 쓰여지고 있다는 건 언젠간 다시 나올 거예요. 이게 35에 나오든 36에 나오든 나오긴 할 건데 어쨌거나 이 지문은 여기에 별표 쳐놔야죠. 가격이 변한 게 아니라 가격을 기대했다. 예상했다는 건 이건 수요의 변화 원인이지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다. 자, 12번 보죠. 자, 부동산의 공급인데 건축 원자재 가격이 변해서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대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아니라 원자재 가격이잖아요. 이것도 공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가 아니라 공급의 변화 주택건설용 토지 가격 하락 나왔고 공국선인데 이건 주택건설용 공급은 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토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건설용 토지 이것도 원자재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원이 나왔으니까 얘는 공급량의 변화예요. 공급의 변화예요. 공급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곡선이 이동해야 된다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곡선이 이동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곡선이 이동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공급의 변화니까. 해석해보면 원자재 가격이 비싸면 만들기가 어렵다. 그럼 공급이 감소니까 공급을 축조시켜 공급이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이 34회 보니까 34회는 이제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하신 분이 낸 거야. 34회는 좌측 놓고 이건 옛날에 잘못 얘기한 거 좌상향이라고도 얘기했어라는 건데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건 좌측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써줬어요. 옛날에는 이 말 없이 그냥 좌상향 이런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곡선 이동할 때는 상하 중요한 거 아니다. 좌측 우측 이것만 따지면 되고 주택건설용 토지 가격 하락했으니까 토지를 싸게 사서 수택을 많이 만들 수 있겠네. 공급에 증가하니까 곡선이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동한다. 맞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이제 이건 깔끔하게 구문해야 돼요. 해당자와 가격이 변화해서 해당자와 가격 나오면 수요량의 변화, 곡선 위에서 움직인다. 이때 곡선 위에서 움직일 때 상향이냐 하향이냐라고 나오더라도 비싸지면 상향, 싸지면 하향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고 해당자와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이 나오면 무조건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 곡선이 이동한다. 어느 쪽으로? 좌측 아니면 우측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까지의 해석 내용은 13번 보죠. 13번에서 A의 가격이 5% 상승할 때 B가 어쩌고 했고 C가 어쩌고 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 A, B의 관계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A와 C의 관계는 뭐냐? 라고 두 제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살 때 사면 보완제, 살 때 안 사면 대체제. 이거 틀리면 진짜 안 돼요. 그런데 B는 샀다라고 나왔어요. 수요가 증가했다. B는 수요가 증가했다. C도 수요가 감소했다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A는 수요가 샀다, 안 샀다가 아니라 가격이 나왔네. 그럼 얘를 뭘로 하나 바꿔줘야죠. 수요 법칙을 써서 A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A를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수요 법칙. A는 비싸니까 안 산다. 이렇게 바꿔놓고 그러면 이제 A, B의 관계 물어봤으니까 안 살 때 샀어요. A, B는 무슨 관계? 대체제 맞고 그다음에 A 안 살 때 C는 안 샀네. A 안 살 때 C 안 샀으니까 A, C는 무슨 관계? 보완제 맞네요. 이렇게 해석해야죠. 살 때 사면 보완제, 살 때 안 사면 대체제. 가격 나올 때 무슨 법칙 써서? 수요 법칙 써서 비싸면 안 산다를 해석해서 안 살 때 사면 대체제, 안 살 때 안 사면 보완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절대 틀리면 안 되는 지문이고 마지막 이런 걸 종합한 것이 이 문제죠. 14번 지문 대체제인 단독 수요가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나왔어요. 해석해보죠. 해당 재화는 단독이에요? 아파트예요? 지금 아파트의 수요 곡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초점이야. 그러니까 아파트가 중요한 거죠. 얘가 해당 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인이 아파트 가격이 아니라 뭐예요? 단독주택 가격이잖아요. 그럼 이건 아파트의 수요량의 변화야, 수요의 변화야. 수요의 변화예요. 아파트 가격이 아닌 다른 재화가 가격이 나왔으니까 수요 변화예요. 그럼 아파트의 곡선이 뭐해야 돼? 이동해야 돼요. 아파트의 곡선이 이동해야 돼요. 수요의 변화니까. 맞아요. 여기까지 맞죠? 그런데 이제 대체제라고 나왔어요. 결론이. 그럼 단독 가격이 비싸지면 우리는 이제 단독을 살 거냐 안 살 거냐를 결정해야죠. 비싸면 안 산다. 안 산다. 그런데 대체제라고 나왔어. 이미 결론이. 안 사하면 뭐 한다? 산다. 안 살 때 산다. 그럼 아파트는 뭐 한다? 산다. 그럼 아파트의 수량이 늘어나야죠. 증가해야죠.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때 상하는 중요한 게 아니다. 우측으로 이동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줄지다가 답으로 가장 많이 삼는 질문이에요. 다시 한 번 보죠. 대체주택가격 하락은 부동산 수요곡선을 이라고 나왔어요. 해당 재화는 부동산이에요. 얘가 해당 재화인데 부동산의 가격이 아니라 대체관계인 주택가격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재화 가격에서 이렇게 변했으니까 부동산이 변한다는 건 이건 수요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곡선이 이동해야죠. 곡선이 이동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어느 쪽으로 이동할 거냐를 따져봐라 라고 물어봤어요. 가격이 하락하면 이 주택 산다 안 산다.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산다. 얘 산다는데요. 그런데 결론이 이미 대체제라고 나왔어요. 그럼 얘 살 때 얘는 안 산다라고 나와야죠. 안 산다. 그럼 부동산의 수요를 안 사니까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건 이 두 개의 질문을 완벽하게 풀기 위해서 결론은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도 받고 대체제, 보완제도 해석한 거예요. 이 두 문장 해석하려고.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는 이거 해석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수요의 변화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대체제, 보완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5번 보죠. 이게 이제 33에 나왔던 건데 한번 보죠. 33에. 이의 제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런데 문제에서 이렇게만 나왔어요. 신규 주택시장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신규 주택시장에서 신규가 나왔어요. 이게 신규가. 이렇게 됐을 때 얘는 신규 주택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라고 나왔어요. 공급이 줄어드는 요인이냐? 따져보죠. 여기 오타가 나왔어. 오늘 오타를 너무 많이 보네. 오류가. 주택가격 하락 기대. 이렇게 보고. 자, 보죠. 주택가격 하락일 때 이게 이제 이의 제기한 건 이거였어요. 신규라는 말을 안 썼어. 그런데 문제에서는 신규 주택시장에서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도 신규라고 얘기해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신규라는 말을 안 썼어요. 그런데 안 써도 당연히 신규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신규 주택시장에서 라고 얘기했으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신규 주택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 그럼 만드는 사람 입장이잖아요. 신규 주택시장이니까 얘의 공급자는 누구야? 주택 보유자야? 건설업체예요. 건설업체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업체. 그럼 가격이 떨어질 것 같대요.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들겠죠? 그럼 공급의 감소 맞아요? 공급 감소 맞아요. 얘는 뭐죠? 건설용 토지 주택 가격이 하락했대. 그러면 토지 가격이 하락하면 이건 주택 만들기 쉬울 거 아니에요. 토지 가격이 싸니까. 그럼 얘는 공급의 증가 요인이잖아요. 얘는 틀린 거고. 얘가 맞는 건데 얘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재고주택일 때는 또 다르다는 얘기예요. 재고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질 것 같대. 그럼 지금 팔아. 나중에 팔아. 지금 팔아. 공급의 증가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오류가 생겼던 건 뭔가 사람들이 어려워했던 건 이때 이 주택이 신규라는 얘기 때문에 이게 공급 감소 요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신규라는 말이 없으면 뭘로 판단해야 돼? 그냥 주택 나오면 뭘로 판단해야 돼? 재고주택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냥 주택은 재고주택이고 신규라는 말이 나올 때는 공급자가 건설업체다 이거 하나 생각해야 돼요.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신규 나오면 공급자는 건설업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자 시장의 수요곡선은 개별 수요곡선을 합친 거죠. 합하여 도출되는데 합할 때 가격을 합쳐요 양을 합쳐요. 우리 했잖아. 가격을 합쳐 양을 합쳐. 어? 우리 왜 그래요? A가 있고 B가 있다고 해보죠. 각각의 수요곡선이에요. 이걸 합치면 A, B가 같이 있는 시장이 되는 거예요. 합치면 당연히 100원일 때 얘가 100원일 때 얘가 3개 샀다. 얘는 4개 샀다. 그럼 시장에서 A, B가 같이 있으니까 100원일 때 총 몇 개 사요? 7개를 사야 된다. 7개를 산다. 이런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200원일 때는 얘가 200원일 때 얘가 1개 사고 얘는 2개 산다. 그럼 200원일 때 시장에서는 몇 개 산다 총? 3개를 사겠지. 3개를 사겠지. 이렇게 연결해지면 얘가 시장 수요곡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방금 할 때 개별을 합쳐서 시장을 바꿨어요. 바꿨을 때 가격을 합쳤어요. 양을 합쳤어요. 양을 합쳤죠. 하나, 두 개를 합쳐서 세 개. 세 개, 네 개를 합쳐서 일곱 개. 이렇게 양을 합쳤죠. 양을 합쳤으니까 이 양을 합쳤다는 얘기를. 가로축은 양이고 세로축은 가격이에요. 가로로 합쳤어, 수직으로 합쳤어. 가로로 합쳤어, 수직으로 합쳤어요. 가로, 가로로 합친 거죠. 단어 표현이 좀 어색한데. 어색하나? 가로로 합친 거잖아요. 가로가 양이니까. 그래서 이걸 수직으로 합친 게 아니라 뭘로? 수평으로 가로로 합쳤다라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평으로 합쳤다는 얘기는 가격을 합쳤어요, 양을 합쳤어요. 양의 합이에요. 양의 합으로 도출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의 합으로 도출됐다. 수평으로 합하여라고 나와야 돼요. 근데 왜 대답을 못했지? 다시 한 번. 여기서 해석해야 되는 거. 개별 거예요. 개별 A 거고 얘는 또 개별 A 거죠. 얘는 시장이에요. A와 B가 합쳐진 시장. 곡선이 더 세워져야 돼요? 누워져야 돼요? 누워져야 돼요. 각각 것보다 합치면 더 누워져야 돼요, 무조건. 그럼 누워지면 탄력성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 작아져? 커져. 세워지면 비탄력, 누워지면 탄력. 그러면 기울기 크기는 커져요, 작아져요? 누워지면 작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해야 돼요. 이 두 개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지문은 사실 탄력성의 가장 기본적인 지문인데 어떤 내용이 연관지어서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탄력성의 변화가 나타나는 건 이거든 이거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많아지면 개별을 합치면 시장이 되면서 사람이 많아지면 양의 변화가 커져요. 양의 변화가 커지면 탄력적으로 바뀌어요. 탄력적으로 바뀌면 곡선은 누워져 있어야 돼요. 누워져 있어야 된다. 누워져 있는 건 기울기 크기가 작아지는 거다. 기울기 크기 작아지는 게 탄력성이 커지는 거예요. 세워지면 탄력성은 작아지는 거, 비탄력. 기울기 크기는 커지는 거,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해석하면 얘가 요즘 계속 나오고 있어요. 32회, 33회, 31회, 32회, 33회 계속 나오고 있던 거예요. 시장수염수가 나올 때 이제 일부 계산 문제로 나왔는데 만약에 P는 100-EQ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개별함수인데 이런 개별함수를 쓰는 수요자 수가 두 배가 많아질 때 시장수염수는 어떻게 변했냐라고 물어보면 두 배 많아지니까 얼마를 곱한다? 2분의 1을 어디에? Q에. Q에 2분의 1을 곱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2분의 1을 곱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2분의 1을 곱하면 P는 100-Q 이렇게 되겠네. 이게 새로운 시장함수다.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요. M배 많아지면 M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두 배 많아지면 2분의 1을 어디에? Q에 곱한다. 이렇게 변화줘서 M배 많아지면 M분의 1을 곱한다. 다섯 배 많아지면 5분의 1을 곱한다. 이렇게 어디에? Q에. 양이 변하니까 Q에 변해야 돼요. Q에. 왜 5가 아니라 5를 곱하는 게 아니라 5분의 1이냐? 이건 묻지 마라 그랬어요. 그냥 그런 거 보자라고 해석해. 해석해 주는 게 더 어려워요. 함수를 또 이해시켜줘야 되니까. 15번 방금 했죠. 시장 균형과 시간이 또 오늘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 자, 보죠. 가장 중요한 거. 진짜 경제론에서 이거 틀리면 큰일 나는 거. 완전 비탄력 해석할 수 있어야죠. 완전 비탄력. 완전 비내린다. 무슨 선? 수직선. 그러면 수직선을 그리면 PQ라고 할 때 이렇게 그려야죠. 그러면 좌측이나 우측으로 이동을 못해요. 그러면 양이 감소 증가도 안 된다. 한꺼번에 이걸 양은 일정하다. 양은 불변이다. 양은 고정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양이 얘가 중요한 거예요. 양이 불변인 함수가 뭐다? 완전 비탄력이고 수직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이 변하지 않는 함수. 양이 변하지 않는 곡선은 수직선 완전 비탄력. 그럼 얘가 만약에 여기 200이라고 해보죠. 200. 그럼 양은 언제나 얼마예요. 200으로 일정한 거죠. 양은 200으로 일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과는 상관이 없어요. 가격이 얼마든지 간에 무조건 양은 200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P는 함수직에 쓰지 않아도 괜찮아. 그래서 함수직은 Q는 200 이렇게 쓰는 거죠. 이때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양이 불변이다는 건 불변이래요. 변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양의 변화율은 얼마야? 0%죠. 양의 변화율은 0%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까 배웠던 거 가격 탄력성은 뭐에 의해서 몇 번 하는 거? 가격에 의해서 양이 변하는 거였어요. 그럼 여기에 가격 변화율 분에 양의 변화율을 이렇게 쓰는데 얘가 0이래. 0. 그럼 탄력성은 얼마? 0이겠지. 그래서 가격 탄력성이 0인 것까지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 볼 때까지 얘는 무조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걸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요. 무조건. 이건 경제론에서 무조건 맞아야 되는 내용. 그럼 반대로 이제 완전 탄력이면 수평선. 수평선이면 가격 일정, 가격 불변. 그리고 얘는 P는 숫자로 일정하다. 이렇게 쓸 거고 그러면 얘는 완전 탄력이면 양이 많이 변해, 조금 변해. 탄력적이면 양이 많이 변하는 거죠. 완전 탄력이 양이 엄청나게 많이 변하겠네. 맞아요? 그러니까 양이 엄청나게 많이 변한대요. 얘가 양이 무한대래. 무한대. 그래서 탄력성도 뭐다? 무한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양이 엄청 많이 변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가격은 변하지 않지. 가격은 불변인데 우리가 탄력성은 양을 초점 맞춰주는 정양적 개념이니까 정성적 개념 아니고 정양적 개념이니까 양을 본 거예요.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완벽히 해석하면 문제는 무조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완전 비탄력. 잘 정리해서 절대 틀리면 안 된다. 자, 균형점의 이동 한번 보죠. 균형점의 이동. 우리가 이제 균형점의 이동을 볼 때 수요가 증가하든 공급이 증가하든 증가하면 양은 증가 이렇게 나와야죠. 졸리면 나가서 세수도 한번 하... 아니, 세수는 안 되겠구나. 화장이 지워지니까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와도 괜찮아요. 밥 먹은 지 얼마 안 돼 졸릴 수도 있겠지만 자, 어쨌든 균형점의 이동에서 수요 등 공급이 증가 나오면 양은 증가 이렇게 나올 거고 가격을 판단할 때 수요 증가하면 살려고 했으니 가격은 상승 공급 증가하면 물량이 많아져서 이제 희소성이 없어져 그럼 가격은 하락 이렇게 되겠죠. 자, 첫 번째 둘 중에 하나만 변했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건 볼 필요가 없고 변하는 것만 따진다. 이때 증가하면 양은 증가 수요 증가하니까 가격은 상승 이렇게 나올 거고 둘 다 변했는데 변화폭이 제시됐어요. 얘가 적게 변했고 얘가 크게 변했다 그러면 크게 변한 것만 따지고 작게 변한 건 볼 필요가 없다. 증가하면 양은 증가 공급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변화폭이 똑같대요. 둘 다 변했는데 변했는데 변화폭이 똑같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얘 하나씩 각 따져봤을 때 증가하니까 양 증가 얘도 증가면 양 증가 얘도 양 증가 얘도 양 증가하니까 양은 증가됐겠지. 근데 가격을 보니까 수요 증가하면 가격을 상승 공급 증가하면 가격을 하락 근데 얘가 똑같이 변했잖아요. 가격을 100원 올렸을 때 100원을 내리게 한 거예요. 그럼 가격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결론은 가격은 일정하다 이렇게 되겠네요.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보죠. 얘 양 감소 얘는 양 증가 그러면 양은 얘는 감소시켰고 얘는 증가시켰죠. 근데 변화폭이 똑같이 변했어. 그럼 양이 100줄 때 양이 100이 늘었잖아요. 그럼 양은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해. 양은 일정 불변. 근데 가격을 보니까 수요 감소 가격 하락 공급 증가 가격 하락 둘 다 가격 하락시켰네. 가격은 하락 이렇게 되겠죠. 결론은 이렇게 변화폭이 똑같을 때는 변화폭이 똑같다고 제시될 때는 변하지 않는 게 가격과 양 중에 변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더라. 이거에서 가는 거고 시험 문제에 가장 답으로 많이 쓰는 건 얘죠.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이렇게 나왔어요. 둘 다 변했는데 누가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럼 알 수 없는 게 하나가 있다라는 거죠. 양 증가 양 증가 그럼 둘 다 양 증가시켰으니 양은 증가 그럼 가격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수요 증가는 가격 상승 공급 증가는 가격 하락 누가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가격은 올랐는지 판단할 수가 없다. 가격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예보죠. 수요 감소 공급 증가인데 누가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감소니까 양 감소 증가니까 양 증가 그럼 양은 증가야 감소예요. 알 수 없다. 누가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러면 양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제 가격을 보니까 수요 감소는 가격 하락 공급 증가도 가격 하락 둘 다 가격 하락시켰으니 가격은 하락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역시 그러면 예를 볼 때 둘 다 변했는데 변화폭을 제시되지 않았을 때는 알 수 없는 게 하나가 있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그런데 제가 출제자든 다른 사람이 출제를 하든 여기에서 한 문제를 딱 답으로 쓰고 싶다. 틀린 거 찾아라. 그럼 무조건 거의 다 80% 이상이 얘예요. 완전 비탄력, 완전 탄력 나온 걸 답으로 주로 삼아요. 얘 보죠. 완전 비탄력. 얘 나오면 무슨 선, 수직선, 뭐가 일정, 양이 일정. 그러니까 무조건 얘 나오면 양은 뭐해야 돼요? 일정이라고 나와야 돼요. 양 일정. 그러면 얘는 얘를 결정했으니까 이제 얘가 얘를 결정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 증가니까 가격 상승 이렇게 되는 거죠. 완전 탄력 나왔대요. 무조건 뭐가 일정? 가격. 가격 일정. 얘가 얘를 딱 결정하고 그러면 얘가 이제 얘를 결정한다는 얘기네요. 감소면 양 감소. 이렇게 해서 가는 거죠. 이 균형점 이동의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로 문제니까 또 틀리면 안 돼요. 말은 이제 틀리면 안 된다고 하지만 물론 처음에는 틀려도 되지. 근데 이제 시험 볼 때까지 무조건 맞아야 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공부해야 되고. 한번 보죠. 자, 초과 공급은 이라고 나왔어요. 초과 공급. 그러면 수요량과 QD와 QS 중에 누가 많다는 얘기예요? 초과 공급이니까 공급량이 많다는 거죠. QS가 많다는 거죠. 그럼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올라 내려. 내리겠죠. 그래서 얘는 임대료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라고 나왔죠. 초과 수요는 수요가 많은 거예요? 공급이 많은 거예요? 수요가 많은 거예요. 수요가 많으니까 살린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야. 그럼 가격은 올라가겠지 라는 얘기예요.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자, 이번에 쭉 보니까 균형가격을 하락시키는 아파트에서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맞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까 우리 풀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어쩌거나 아파트의 선호도가 줄었다. 그러면 수요가 인기가 줄었다는 거죠. 맞아요. 선호도가 줄면 수요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자, 소득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을 물어봤죠. 그러면 수요가 줄면 가격이 하락되는 거 맞네. 그런데 여기가 수요가 늘면 가격은 뭐한다? 상승되는 거니까 얘가 들어가면 안 되는 얘기였네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풀어봤던 문제예요. 32회의 문제 여기 보니까 건설 나왔고 건설 나왔어요. 아파트 시장에서 균형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라고 물어봤죠. 건설 나오면 수요예요? 공급이에요? 공급이죠. 우리가 공급을 얘기할 때 공급을 얘기할 때 주로 이제 건설 이 말 나오거나 생산 기술 나오거나 또는 원자재 이런 말 나오면 이건 공급과만 관련 있어요. 당연히 여기에 뭐 건설업체 공급자 공급자 이런 말 나오면 공급과 관련된 건데 공급을 체크할 때는 건설 생산 원자재 이거 해석하면 돼요.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이건 공급만 변화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건설 생산 기술 원자재 그럼 보죠. 균형가격을 하락시켜야 되니까 공급 얘기예요. 공급 얘기니까 공급이 어때야 돼? 공급이 줄면 귀해지니까 가격은 올라가고 공급이 늘면 물량이 많아서 희소성이 없으니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임금이 올라갔대요. 그럼 공급이 늘어 줄어 공급이 줄고 얘는 공급을 줄이는 요인이에요. 건설업체수가 증가했대요. 그럼 공급을 늘리는 요인이겠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균형가격을 하락시키니까 공급 증가할 때를 얘기하고 얘는 해당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런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던 지문이었죠. 문제는 아니었지만 갈 길이 멀군. 4번 보죠. 아파트와 단독의 영역이 대체제라고 할 때라고 나왔어요. 대체제 대체제라고 결론이 나왔어요. 아파트 가게 오르면 이라고 나왔고 단독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맞는지 한번 보죠. 아파트 단독이 대체제니까 아파트 가게 올랐대요. 그럼 아파트 산다 안 산다? 아파트 안 산다. 얘 안 사니까 단독은 사요 안 사요? 산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단독의 수요는 뭐 한다? 증가한다. 맞죠? 단독의 수요가 증가했어. 그럼 그 이후에 단독을 많이 샀다는 거죠. 그 이후에 단독을 많이 사면 단독의 가격이 올라요 내려요? 올라요. 단독 가격이 뭐 한다? 상승한다. 자, 이건 잘 봐요. 대답을 잘해. 수요법칙이에요? 수요법칙이 아니에요? 수요법칙이야? 아니야? 수요법칙이죠? 수요법칙이야? 잘 들어봐요. 수요법칙은 원인이 뭐야? 가격. 결과가 뭐야? 양. 비싸면 안 산다. 근데 지금 봐봐.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변한 거잖아요. 가격에 의해서 양이 변했냐? 이거 묻는 거 아니잖아. 수요법칙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수요법칙 아니야. 이건 균형점의 이동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아까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하면 양 증가. 수요 증가하면 가격 상승. 이건 균형의 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균형의 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선생님 수요법칙이니까 비싸면 안 산다. 얘 증가할 때 가격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요법칙과 아무 관련이 없어. 알겠죠? 순서를 보니까 살려고 했으니까 똑같은 단독이에요. 단독을 많이 살려고 하니까 이후에 단독의 가격은 뭐한다? 상승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 가장 어렵게 나왔던 지문 중에 하나예요. 대체제니까 얘 비쌀 때 안 사고 얘를 사. 사는 녀석이 많이 사니까 이후에 그 녀석은 가격이 올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다시 보죠. 여기에 32위에 똑같은 지문이 비슷하게 나왔는데 보면 대체관계인 주택수요가 줄어서 아파트 시장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보죠. 대체관계에 누구와 주택과 아파트가 그런데 주택을 안 샀다고 나왔죠. 그럼 아파트 산다 안 산다? 산다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 아파트 많이 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 주택이 안 샀으니까 아파트 많이 살 거야. 그러면 그 이후에 얘는 아파트를 산다는 얘기죠. 그럼 아파트에 가격이 올라요? 내려요? 올라요. 아파트 많이 살 거니까 이후에 아파트 가격이 오를 거다. 그러니까 아파트 시장에서 가격을 뭐한다?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론은 무조건 순서를 잘 따라가야 돼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주어진 조건으로 순서대로 가야 돼요. 주택을 안 샀으니까 그 다음에는 아파트를 사는 거지. 그러면 그 다음에 아파트를 많이 샀으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겠지. 라고 해석해야 되고 중요한 질문이죠. 4번 어려운 질문이고 5번 보죠. 아파트와 보안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이라고 나왔어요. 이 재화는 어떤 재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아파트는 아니야. 아파트와 다른 보안관계인 재화죠. 가격이 비싸졌대요. 그럼 이거 산다 안 산다. 비싸면 안 산다. 근데 보안재래요. 보안관계. 그럼 얘 안 사면 아파트도 안 산다. 라고 나와야 돼요. 그럼 이제 이후에 이후에 아파트를 안 샀대. 그럼 아파트에 가격은 올라야 되래요. 내려야 돼. 임대료가 임대료가 가격이에요. 가격을 뭐하는 하락시킨다. 라고 나와야 돼요. 역시 어려운 질문이죠. 가장 어려운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역시 대체제 보안재를 해석해서 그 다음으로 가격까지 어떻게 변하는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순서를 다시 보면 자 이 재화 보안관계 있는 재화를 비싸졌으니까 안 산다. 안 사면 보안재니까 해당 재화도 뭐한다? 안 산다. 그럼 얘를 안 살 거예요. 안 산 다음에 그 이후에 안 사면 가격이 또 변하겠지. 안 사니까 가격은 내려갈 거야. 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틀린 거고 자 균형적인 이동은 뭐죠? 수요 불변 공급 감소라고 나왔어요. 불변인 건 볼 필요가 없고 감소니까 양 먼저 봐야죠. 양은 감소 맞고 공급 감소면 가격은 상승 이라고 나와야죠. 그리고 모르겠으면 질문해야 돼요. 잘 알고 가야 돼. 오늘 오전에 수업도 들었고 기출 질문까지 풀었으니까 이거에 해당되는 내용은 다 완벽히 해석하고 좀 모자라는 거 일부 체크 잘 수업 들을 때 체크해야 된다 했어요. 집에 가서 복습 다시 하든지 해서 내 걸 완전히 만들어야 돼. 수요 공급이 증가하는데 수요 증가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크다면 이렇게 부등호 체크해야 실수하지 않아요. 그럼 얘는 작게 변한 건 볼 필요가 없고 증가하면 양은 뭐한다? 증가 이렇게 나와야죠. 수요 증가니까 가격은 상승은 맞고 자 다시 두 번째 둘 다 변했는데 수요 감소폭이 공급 증가폭보다 작다면이라고 나왔어요.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항상 크다로만 나오지 않아. 작다면이라고 나니까 부등호 체크해서 얘 볼 필요 없고 얘만 보면 되겠네요. 증가하면 양은 증가 공급 증가니까 가격은 하라. 그러니까 비교할 때 크다면 작다면 얘를 주의해야 돼요. 얘를 이런 거 그냥 빨리 풀려고만 하다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항상 누구를 비교할 때는 부등호 체크 이렇게 하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누가 더 크다 작다 얘기해가지고 자 8번에 보죠. 얘는 수요 감소폭과 공급 감소폭이 같다면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이 질문은 같다면 같다라고 했을 때 보죠. 그럼 양 감소 양 감소니까 양은 뭐한다? 감소 너무 쉽네요. 양 감소 양이 증가해라 감소 가격은 수요 감소면 가격 하라 공급 감소면 가격 상승 폭이 같대 같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가격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가격은 일정 불변 변하지 않는다. 얘는 맞죠. 사실 얘가 중요한 건데 얘가 더 중요한 건데 출제자는 보너스를 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쉬운 걸 틀리게 된 거예요. 다음에는 이 지문이 또 나온다라면 얘를 다르게 낼 수 있어요.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게 옳은 지문이고 자 보죠. 9번에 좀 어렵게 나왔던 지문인데 어려운 지문을 썼는데 수요 공급이 모두 증가하는 경우 수요도 증가 공급도 증가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폭이 제시되지 않았어요. 균형 가격의 상승 여부는 수요 공급의 증가폭이 결정되고 균형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생각해보면 수요도 증가 공급도 증가죠. 둘 다 증가니까 양은 둘 다 증가네요. 양은 증가 양은 증가 맞죠? 얘는 맞고 그럼 가격은 수요 증가면 가격 상승 공급 증가면 가격 하락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죠? 아직은 판단할 수가 없어 뭐가 제시돼야 돼? 얘와 얘가 누가 더 많이 변했는지 똑같이 변했는지 폭을 제시해야만 알 수 있어요. 아직은 알 수 없어.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여부는 수요와 공급의 증가 폭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나온 거예요. 누가 많이 변했는지 제시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 말은 수요 증가 공급 증가가 나왔어요. 얘는 가격을 올려요. 얘는 가격을 내려요. 얘가 아무것도 안 나왔어. 변화 폭이.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폭이 만약 얘가 크게 변했다라면 가격은 뭐예요? 얘 따라가니까 상승. 얘가 많이 변했다라면 가격은 얘 따라가니까 하락. 똑같이 변했다라면 가격은 일정. 불변이죠. 그러니까 뭔가 제시되면 알 수가 있어. 그런데 제시가 안 되니까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얘가 올라갔는지의 여부는 수요와 공급의 증가 폭을 제시해야 결정되는 거야. 아직은 제시할 수 없어. 알 수 없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지문이 좀 어려운 거죠. 결론은 얘는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지문은. 자 기본적인 문제는 이런 거죠. 자 수요 증가하고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양 증가 양 감소 누가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럼 양은 알 수 없다. 그래서 보니까 양의 변화를 뭐 하나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게 기본적인 문제죠. 그럼 가격은 수요 증가 가격 상승. 공급 감소 가격 상승.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알 수 없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문제인데 어렵게 나올 때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보죠. 미세한 가격 변화에 양이 무한히 크게 변한대. 양이 엄청나게 많이 변한다는 거죠. 그러면 탄력이에요? 비탄력이에요? 탄력. 그런데 엄청나게 무한히 무한히 양이 변했대. 이건 뭐라고 할까. 완전 탄력 이렇게 얘기하죠. 완전 탄력적이다. 그런데 이건 완전 비탄력만 알면 풀 수 있었던 질문이에요. 어찌하거나 우리 머릿속에 탄력성이 크다는 건 양의 변화가 큰 거예요. 양이 엄청 많이 변한다. 완전 탄력. 양의 변화가 없다. 완전 비탄력. 가격보다 양이 많이 변한다. 탄력적. 가격보다 양이 적게 변한다. 비탄력. 똑같이 변한다. 단위 탄력적. 이렇게 양을 초점 잡아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 자, 수직선이면 이건 뭐다? 완전 비탄력 이렇게 나와야죠. 가격이 변해도 양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라고 나왔어요. 양이 불변이라고 나온 거죠. 이건 뭐다? 완전 비탄력이라고 나와야죠. 완전 탄력이 아니라 완전 비탄력. 가격 탄력성이 0이다라는 얘기는 탄력성은 양이 변하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0이면 양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건 뭐다? 완전 비탄력 이렇게 나와야 돼요. 완전 비탄력. 자, 물리적 토지 공급량이 불면이라면 아니라고 나왔어요. 양이 불변이라고 나왔어요. 양이 불변. 양이 불변이래요. 그럼 토지의 물리적 공급수는 뭐다? 완전 비탄력 이렇게 나와야죠. 완전 비탄력. 결국 양이 불변이고 수직선이고 가격 탄력성이 0이면 완전 비탄력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건 어디서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무조건 맞아야 되고. 자, 보죠. 자, 공급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제 완전 탄력이면 뭐가 일정? 완전 탄력이니까 가격 일정. 얘는 가격을 뭐한다? 변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가격은 일정 불변이라고 나와야 되고. 그럼 수요 증가니까 얘는 양을 결정하겠네요. 그럼 양은 뭐한다? 증가 이렇게 나와야죠. 감소가 아니라 증가. 자, 완전 탄력이면 가격 일정. 완전 비탄력이면 양 일정.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수요의 완전 탄력일 때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라고 나왔어요. 완전 탄력이면 뭐가 일정? 가격. 그래서 가격은 불변. 변하지 않는다. 불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수요가 증가하면 양을 얘기하면 양은 증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이 지문 보죠. 이게 중요한 지문이에요. P는 200이라고 나왔어요. P는 200. 어떻게 읽어야 돼? P는 200이죠. 그런데 이걸 한글로 바꿔서 이해해보면. 뭐가? 가격은 언제나 200으로 뭐하다? 일정하다. 그러니까 가격은 200으로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이 함수식이. 가격이 일정하다. 그럼 무슨 선? 수평선. 이게 뭐다? 완전 탄력.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완전 탄력이고 수요가 증가하면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얘가 완전 탄력이니까 완전 탄력이면 언제나 뭐가 일정? 가격이 일정. 그래서 가격이 상승이 아니라 가격이 뭐한다? 일정이라고 나와야 돼요. 가격이 일정. 수요 증가하니까 양은 뭐한다? 증가. 얘는 맞지만 얘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 함수식을 제시하고 얘가 완전 탄력인지 완전 비탄력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P는 숫자면 완전 탄력. Q는 숫자 나오면 완전 비탄력. 우리 1시간 넘었어? 넘었어요. 잘했어. 네. 네. 하나 더 보고 쉬죠. 자, 13번 보죠.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고 수요가 증가하면이라고 나왔어요. 완전 비탄력이 뭐가 일정? 양이 불변. 이렇게 나와야죠. 양이 불변은 맞는데. 그럼 이제 얘를 결정하겠네요. 수요 증가하면 가격은 뭐한다? 상승. 이렇게. 결국 틀리게 나온 걸 보면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이 들어간 걸 틀리게 많이 내고 있다는 거예요. 출처자가.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이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쉬었다가 탄력성부터 보죠. 너무 비탄력이 오늘 배운 것 중에 하나다. 가요? 너무 비탄력이 오늘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따라서 배운 것 같아요. 너무 비탄력이 오늘 배운 것 같아요. 정말 비탄력이 오늘 배운 것 같아요.